연습생 때부터 거의 혼나는 것도 똑같이 온다고 그거 거의 일종의 파트너 아니겠습니까? 연습생 때 성격 많이 바뀐 게 형 때문이었거든요 오고 나서 변했지 않냐? 그러니까 형 오고 나서 약간 비슷한 게 많았지 근데 이제 시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해진 면이 있었거든요 비영 언니 깜짝 놀랐어 오고 나서 아름다워 When everything's meant to be broken I just want you to know who I am I just want you to know who I am I just want you to know who I am